이 영상에서 자막을 잇던 내용은 이 영상은 재웠던 아이들 모두 이 영상은 현재 너무 열심히 만나서 연락처? 아니요 이런 영상은 이랬는데 너무너무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를 왔는데 휴강이네요 아 진짜 화가 없네 휴강이라서 이 고대에 좀 뱅기고 싶어요 날씨 너무 좋아 진짜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워킹 바지랑 워킹 부츠 귀엽죠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멋있다 오빠 이랬어 밥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와 의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다크로매미 가면을게요 소개때문에 알마 수아 브이나무대 저의 아날로이사 링크래스 목걸이 이거도 되셨습니다 이건 아쉬 브라운 아쉬 브라운 아쉬 브라운 아쉬 브라운 엄청 독학한 것 같아요 고마워 고마워 이거 뭐였지? 이거 앗슈... 앗슈... 브라운 앗슈 브라운 앗슈 브라운 엄청 전해진 트리트먼트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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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제가 파이낸스 시험이 있거든요 공부를 해야해 요즘에 제가 사이킹 갔다 고마워 특세가 이렇게 짱 따뜻해요 흑 완전 후유 두께는 제가 산거고 미니무트에서 보내주셨는데 여기 새로 나온 뽀그리 가방 이렇게 하고 다니는거 좋아해요 이렇게 또 꽂힌 아이템인데 저희 엄마가 이거를 선물을 주신건데 꼼데가루송에 미츠가 진짜 귀엽거든요 귀엽단 말이죠 조금 아깝는데 이 친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기세키다 이동말마스 2번 짠 짠 크림아이 카라가 들어있어 아이카라가 들어있어 아이카라 사용해봐 약간 이런 느낌의 색깔이 약간 맞나요? 아이 컬러 이것도 소식 옐라인 하이라이키 오일 이게 오일 treatment 오일 여기 클래식 네 너무 수윗 안 조금 다음날은 스프레이션과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다음날은 스프레이션과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리지 않으면 진짜 그거가 안 돼요. 간단하게 스프레이션과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가을철에는 리피팅 크림 같은 걸 발라주면 저는 괜찮더라고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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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좋다. 소장은 빨리 지우는 게 좋아. 모공이 숨쉬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화이팅! 우선 each of them 후추레이션 예술에 굽혀서 제가 담겨서 병경에 그리로 이젠 속에 マジでそろっち寝たいと思います明日の授業が10時45分からあるので戦略としては私の親が今家から7時に出るらしいので車に乗せてもらおうかなと思って 後でセコアザーを使って明日学校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 古着屋さんで買いました ユニバーススタジオさんが買って買ってもらいました このら ベティブ&クロ 사진 찍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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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맛있는 티가 있어요 가시리웅 플루치티 너 왜 눈에 입는데? 나? 물어보는 후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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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을 주신 곳이 있어서 열어볼게요 이게 12개 맛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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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오그 부츠의 사슴이 여러분 아시구비에 좀 이렇게 구매했는데 스윙 힙한 직원분이 나와서 플라팅 장애인이시더라구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 사냐 2살이세요? 약간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눈가가 너무 촉촉한 거야 진짜 눈이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오늘 그런 재밌는 분을 만났다라는 NNTMI를 좀 공유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레전드가 왔는데 루이사을 열어봅시다 지금 유튜브 시작했을 때 나의 채널을 엄청 많이 support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봐봐 봐봐 귀여워 이제 루이사입니다 이제 루이사입니다 이렇게 판매가布에 있는 거예요 최고 이거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왔어요 와 너무 귀여워 에그 에그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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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이렇게 에시칼 에코네리 브랜드 그래서 정말 좋은 브랜드 다음 다음 こちら 네임 네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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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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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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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汚い話やけど割引みたいな感じでちょっとセールしてるのでぜひ概要欄の方からコードを使ってぜひ手に取ってみてください。 めっちゃ可愛くない?めっちゃ可愛くない?本当に。 めっちゃ可愛くな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So let me be your family this Christmas. Let this be the seaso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Let me be your family this Christmas. Give to you myself this year, I promise I'm yours.